리씨는 시간빌로도 참 아름다우신 것 같고요 홀로 홀려하세요 사랑하셨다는 느낌을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K-드라마 페스탑 평창의 이 공연이 2018 평창 동요일 페스티벌 기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가지만 기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연을 보기 위해 일본, 중국, 동남아, 미주 등등 다양한 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 용평동을 가득 채워주셨는데요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겨, 슬로우드, 테스트 이벤트 대회들도 열리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공연을 위해서 지역 관련 곳곳에서 수원 분들이 또 많이 애써주셨다고 들었는데요 또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K-드라마 페스탑 평창 강원도 용평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This is the K-드라마 페스탑 평창 We are here at 용평동 강원도 자 이번 무대는 차세대의 K-POP스탑으로 쑥쑥 크고 있는 팀입니다 네 꽃미모 아이돌로 여신 공략의 나서툼입니다 Next up is the team that's growing as a new generation K-POP group They're stealing everyone's hearts recently I think there are a lot of fans are here today and also 자 그럼 어서 이 분들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Andhmad practice Andhmad practice Andhmad practice I'm battle